1월 첫째 주 뉴스K 주간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반쪽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다 속도가 늦춰지자 정부지침 마련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 강행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견을 수렴해서 이 두 지침의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노동계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부가 양대지침안을 발표한 날 금융감독원은 19곳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은 총 54곳이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종별로는 건설사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이 1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몸집 줄이기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올려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새해 초부터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2009년 정리해고 이후 6년 만에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조인식을 가진 노노사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 179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인력채용 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신규채용 비율을 3대3대4로 정했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사망한 노동자 28명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기금을 조성하고 노사 상호 간 손배 가압률을 취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해고 노동자 가운데 12명은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번 달에 먼저 공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했던 또 한 명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에 걸렸던 이지혜 씨가 3년여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올림은 이 시가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삼성으로부터 보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는 6명에 이릅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약칭은 더민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던 세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압당으로 탄생한 세정치연합은 안철수 의원이 1년 9개월여 만에 탈당하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명 변경이 속전석결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류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몽고식품이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갑질로 오너리스크에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된 몽고식품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몽고식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전 명예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명예회장직에서도 내려왔지만 갑질로 인한 타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2대에 걸쳐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장해왔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지난달 30일 주의를 표했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장례식은 어제부터 평양에서 국장으로 열리고 있으며 김정은 제1비서도 조문했습니다.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김 비서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투명 씨' AMP-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